이 밤양갱 5핏 50그레럼 5개 제품은 고소한 밤의 풍부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. 각각의 작은 사이즈로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언제든 간편하게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으며 영양가 높은 밤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한 밤이 깨알처럼 적절히 첨가되어 있어 연양갱과는 차별화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어릴 적 추억 속의 간식을 떠올리게 하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줍니다.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매력적인 맛과 간편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. 함께 가족, 친구들과 즐기며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. 밤향갱 OP 250g 밤향갱 OP 250g 3개 제품은 고객들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맛과 식감을 자랑하며 밤에 풍부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.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정성 가득한 수제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신선한 밤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려내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선사합니다. 또한 250g의 충실한 양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이 제품은 과자 종류 중에서도 특별한 맛과 품질을 찾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어릴 적 추억 속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밤향갱 OP 250g 3개 제품은 특별한 날의 간식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 어울리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크라운 밤 팥 연양갱 50g 2개 제품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인기 있는 여과자입니다. 각 연양갱은 50g으로 적당한 크기로 가벼우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밤과 팥의 조화가 어우러진 이 제품은 커피나 차와 함께 즐기기에 최적이며 간식으로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또한 개별 포장으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이 두음깨 세트를 구매하면 오랫동안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어서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기에도 좋아요. 높은 평점과 다양한 리뷰로 인정받는 제품으로 달콤한 간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은 크라운 연양갱 밤 50브리머 5입, 밤양갱 250g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고급 밤양갱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선택입니다. 고급 밤양갱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입안에서 즐거운 식감을 선사합니다. 또한 10개의 포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눠 먹기에도 편리하며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노래나 이야기 속에서 언급되어 더욱 유명해졌습니다. 크라운의 연양갱 밤은 고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져 신선하고 건강한 간식으로 손색없습니다. 이 제품은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매일의 간식이나 소중한 선물로 고려해 보세요. 한글자막 김정은 한글자막 by 한효정